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원구 민사, 변론주의는 무엇인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1934 판결입니다. 판례원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지휘부존재 확인 청구였고요. 원고는 조합원이고 피고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의 부존재한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상구를 해서 파기환송됐죠. 조합이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데 2016년 7월 17일 날 조합장으로 취임을 해서 계속 연임을 합니다. 그런데 연임하던 중에 2019년 12월 26일 날 그때 정비구역 내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비구역 내의 주소지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016년 7월에 조합장으로 취임을 한 거죠. 이 도정법 제41조 1항에 정비사업조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전문 1항의 전문의 1호에는 정비구역 내의 거주자 또는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자 이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2호는 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후문은 뭐라고 되냐면 선임이 되면 선임일로부터 인가받을 때까지 정부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된다. 선임일로부터 인가받을 때까지 정부에 거주해야 되는 게 임원의 자격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후문과 전문 이렇게 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고가 선임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후문을 사유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원심은 1호 2호 그러니까 그 직전에 선임되기 직전에 거주를 한 적이 없다. 선임되기 직전에 5년 이내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즉 변론주의 원칙상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지는 안 된다. 즉 원고는 후문 선임된 이후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는데 선임 당시의 자격요소에는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원심이 전문 1호 2호 즉 선임되기 전에 자격요건을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 2호 위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가 그걸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청구인용회사는 안 된다 한다. 이게 변론주의 원칙에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파기에서 불러보는 겁니다. 이 변론주의 위반으로 파기하는 판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송심에서는 원고가 다시 전문 1, 2호의 사유로 파기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장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피고는 폐소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법원 판단 자체는 맞아요. 주장하지 않았는데 할 게 되는데 이거는 상고심에 대해서 제기하실 문제고 1심, 2심에서는 이런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아까 말처럼 이런 주장을 하면 어?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죠? 해버려요. 또는 법원이 성명권 행사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가 즉 선임되기 전에도 이런 게 없었던 자료를 냈으니까 법원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냈는데 이 자료 낸 걸 봐서 이거 주장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아 이거는 되나 보다 해서 그것도 추가로 주장하게 돼요. 아니면 이 사건에는 당사자가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일반적인 1심과 2심에서는 성명권이나 또는 선회를 막 해줘요. 아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볼 수도 있다. 라고 막 선회를 해서 주장을 인용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사건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상구심에서만 문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잘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재판장의 성명권 또는 주장을 선회해가지고 막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조그만 단서를 찾아서 이 단서를 보니 이로이오 주장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실제에서는 성명권이나 선회한다는 의미로 변론주의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